뭐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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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 위에 아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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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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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탈 수 있을까? 제가 갈게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우스 여기 아 맞췄는데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위에 있네 맞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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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이래서 비우는 날씨가 너무 싫어 안보여 아래서도 쏟다 아래서도 쏘고 위에서도 쏘고 난리가 났네 야 니들은 이건 먹지 못할 것이다 야 아래서는 나를 못 맞춰 나도 구상볼 하나 지금 지금 올라와요 와요 와요 와 맥 장난 아니네 온다 또 돌 뒤에 지금 웨스트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 돌 뒤에 그 바로 앞에 돌 뒤에 또 있어 근데 여기 앞에 웨스트 방향 웨스트 방향 어 누가 도와준다 네 다른 애가 지금 아래쪽에서 쏘아주고 있어요 한 명 돌았어요 어 뭐야 어 나이스 어 살려주실 수 있나 있나? 아 악림 아 시간 되겠다 이거 충분히 어 나 템 다 버리고 왔는데 제 거에 삽이 있거든요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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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지금 구상 두 개 버렸는데 캠퍼님 저 죽었 아 저 처음에 쓰러져 있던 나무 이거 떨어볼게요 의리원 키트 떨어볼게요 드세요 거기 조금만 뒤로 더 가시면 있어요 어 이번판 다 히어로 인증? 인증 인증